살아있는 쥐의 근육세포를 사용해 움직이는 바이오로봇이 개발됐습니다. 근육세포에 전기 자극을 줬더니 다양한 움직임이 가능했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cm도 채 안되는 아주 작은 바이오로봇입니다. 움츠렸다 펴지는 동작을 반복하며 천천히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살아있는 쥐의 근육세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3D 프린터로 만든 말랑말랑하면서 잘 구부러지는 성질의 하이드로젤이 로봇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이 하이드로젤로 쥐의 근육세포를 감쌌습니다. 전기 자극을 주면 근육세포가 수축해 하이드로젤을 움직이는 원리입니다. 전기의 강도 차이에 따라 로봇 움직임과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연구팀은 심장세포를 이용해 바이오로봇을 만들었지만 심장세포는 항상 뛴다는 점에서 로봇의 움직임을 조절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오로봇은 로봇의 약물을 실어 원하는 세포에 전달하는 약물 전달 시스템이나 외과용 수술 등 응용 범위도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빛이나 화학물질 등 다양한 신호에 따라 바이오로봇을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